쿵을 달려다 봤고 야! 너무 섭췄! 너무 섭췄! 또 내가 역해 딱 듣게 사람들은 이 시나의 나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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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모두 깜짝이야! 나이야! 난 지금 반대편까지도 투철할 수 있어 너가 다른 시간 속에 있다 해도 다 뛰어넘어서 널 불어갔대 내가 옆에 딱 붙어서 지켜줄게 너 왜 자꾸 나보고 우냐? 내가 네 팬이라고 했잖아 내가 위주를 줄어낸게 누간에 딱 하루만이라도 잊고 있는 일과 그냥 내가 돌아가서 널 살릴 수 있잖아 어느 시간 속에 있다 해도 다 뛰어넘어서 널 보러 갈 거야 난 2023 날이 너무 좋은 2018 2018